안녕하세요 대형대빛맘의 신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께 드려볼 수 있는 분은 상문이라는 상문 일단 상문이라는 건 뭔가요? 상문이요? 상을 당했다는 경우를 상문이라고 하거든요.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갓집을 갔다 와서 상문이 꼈다든가 연륜이 있으셔서 당신의 명을 다 하고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젊어서 가셨던데 이런 데에는 사실 상갓집을 좀 피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개개인마다 틀려요. 상문 주당이나 이런 걸 맞을 때에는 바로 떡살을 담가서 구슬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상문 무섭다 아니면 다른 유튜버 본께서 상문이 무섭다 하시다보니까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못 가겠다. 무서운 거구나. 저도 모르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수가 사나울 때에는 그냥 부조만 하고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상용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무소 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 달에는 상문이 끼니까 상갓집을 피해라. 이렇게 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피해 주셔야 돼. 본인으로 인해서 식구들까지 다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안 좋은 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죠. 물론 상문이라는 게 안 낄 때에는 안 좋을 때일수록 더 가서 위로를 해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피해야 될 시기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실 상문의 그 예방법은 흔히들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상문의 비방이나 예방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좀 세게 치고 들어올 때에는 그 비방법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풀어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있는 질문 다 드려볼게요. 상갓집에 그러면 귀신이 제일 많은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거기는 죽음을 뜻하는 곳이잖아요. 장례식장은. 거기에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많은 상을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귀신이 잘 타고 들어오는 몸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달에 해우년에 나하고 안 맞는 달이 끼고 해우년이 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안 좋은 기운은 좀 맞을 때가 있죠. 그러면 무속인 선생님들도 상갓집을 가나요? 뭐 어떤 무속 선생님들은 상갓집을 무조건 피하라고만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제자여도 저희도 상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다 피해가면서 움직이면 남의 집 진옥이나 진진옥이나 이런 거는 돈 받고 어떻게 구슬해줘요. 그걸 무서워하면 무당이 아니죠. 그러니 저희도 피해야 될 때는 피하지만 가야 될 때는 저희도 인간 놀이를 합니다. 촬영 중에 정말 죄송한데. 진짜 오른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는 얘기니까. 반박을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옥이나 이런 거는 돈 받고 어떻게 구슬해줘요. 상갓집 가는 게 무서우면 무당 때려 집어치우셔야지. 죽은 자를 갖다가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다.